자 오늘은 이제 2월달이 되었으니까 2월 해방큐브 시청자분들이 대리큐브 신청을 해주셔가지고 진행을 한번 하게 되었는데요 본캐가 지금 74층이시고 부캐가 이제 나이트워커를 해방을 하셨는데 무기가 1초의 보공에 보보공에 공공 도미 36호에 HP17형 와 175만 어 175만이시고요 자 원래 이제 본조님께서 요 본캐를 원래 맡겨주시려고 했다가 본캐를 그때 사정때문에 못 맡기셨어요 그래서 이제 부캐를 해방하셔가지고 부캐를 맡겨주셨습니다 나이트워커를 맡겨주셨는데 제가 엠블렘을 한번 봐달라고 한번 하셨거든요 나로는 251이신데 부캐로 키워야 할지 고민 중이시라고? 00뎀의 000 오 이거는 레벨도 꽤 높고 이거 가져가죠? 네 아 일단은 또 상쾌한 비택부터 일단은 스타트를 하셨고요 자 오늘 근데 이제 또 맡기시는 분들이 또 큐브가 잘 되셔야 되니까 무기도 좀 이제 비트엑스 할 수 있게끔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한 메이플 포인트가 150만 메이플 포인트시고 자 여기 이제 제네시스 가즈 또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일단 먼저 준비해주신 제네시스 가즈 한번 맛있게 요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업부터 한번 봐볼까요? 추업이 사실 제일 어려운 부분입니다 자 가보자 이게 1초랑 2초랑 비교할 때 그냥 이제 얘가 공간력이 깡 공간력이 170이잖아요 그 이거를 반갈을 한 다음에 반갈보다 높게 나오면 1초 이렇게 계산하면 되더라고요 자 그리고 본전님이 잠재는 박모빼고 보보공이나 보공공으로 이제 요청을 주셨습니다 83이죠 오 뭐야 본전님 이 초보공이 나왔습니다 뭐야 이거는 고만불로 가나요? 아 고만불 바로 가라고 합니다 와 야 야 추업 날먹하셨는데? 개꿀인데? 자 설마 여기서 80 자 데미지 올 스택 나름 63이 데미지 오 뭐야 야 이 초보는 뭐야 와 이거 바로 그러겠습니다 미쳤다 야 일단 추업 아 고만불 또 드리겠습니다 와 아니 이러다 갑자기 야 근데 여기서 여러분 아직 모르는 게 1초가 나올 수가 있어요 자 라스트 거만불 칫 진짜 개날먹겠다 추업 와 뭐냐 아니 이분 아대지검에 뭐 있나봐 국회 나루도 그 90이동화 에디도 한번 먼저 맛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볼 때 이걸 살짝살짝 맛보야 와 요네클 케샵에 들어가지 않고 여기 현장에 있는 큐브만으로 등급업이 과연 앙 안탔고요 3세트 가도록 하겠습니다 3세트 90개로 일단 등급업은 무조건 돼요 이거는 지금까지 일단은 말이 안 됩니다 에이 이거 해바모기 하시는 분들 지금 거의 배 아플 정도예요 야 이렇게 제일 추업이 제일 빡치거든 옵션이야 그래도 보복음 정업이랑 이런 거는 편지를 하면은 그래도 나오긴 나오는데 추업은 사실 기약이 없어요 잠깐만 그러고 보니까 큐브도 기약이 없는 건 똑같네 그냥 메이플은 그저 운빨이다 자 그래도 옵션까지 잘 뽑아야 또 다음 이제 손님들이 또 오시고 그걸로 이제 또 유튜브 가기 나오기 때문에 제발 또 오늘 초대박이 나기를 바랍니다 어 근데 블랙큐브 원래 100개 쓰면은 레전드 등업을 한 번 해버리는 건데 이게 방송을 했던 거를 어 부착 어 뭐야 잠깐만 부부공이나 부공공으로 부착드린다 했는데 떴는데요? 이게 뭐야 이거 야 이 형님 뭐야 야 이거 진짜 처음 보네 생전 잠깐만 오늘 명운이 큐브 아니라 다행이다 명운이 큐브였으면 게 쌍욕 박았을 듯 저도 좀 잘되게 좀 응원 좀 해주세요 여러분 아니 뭔가 얘 000 뜨는 거 아니야? 자 에디는 21%로 일단 저격하시나요? 만약에 나오면은 뭐 한 바퀴 막 돌리고 그런 거 있나요? 아 21% 나오면 한 바퀴 돌리네 이야 좋습니다 백스위민트 자 올테텍스 뭐고? 야 추업이랑 이거 윗잠에 지금 업보가 좀 쌓인다 이거 에디 이거 야 꽉 막혔는데 이거? 야 물이 안 내려간다 동서남복 때볼까? 동서남복 크로스 네 되겠냐? 유닉에서 에디가 레전이 안 가네요 이게? 와 드디어 올라갔습니다 지금부터 시작이다 얘들아 설마 에디 공 30이 뜨겠어? 5000원이 너무 좋아가지고 뜰만해 그리고 제가 여태까지 해방무기 대리큐브를 하면서 00뎀까지 뽑았는데 00뎀까지 못 박았거든요 애공 3 한번 병우님 저 이사 코스트 3번이나 갔는데 다허 당침 아이고 형님 힘내십쇼 아 이거 너무 억가 당했네 그러면 내 예티로 비트 켜야겠다 언더 타고 온 저도 3주에 해방돼고 해야 하는데 그냥 크리와 공이 바뀌었었더라면 미리 보기 하니까 안 뜬다고? 미리 보기에서 뜨면 어떨건데 미리 보기 안 하는 게 기법 중에 하나라고요 아니 뭔 소리 하는 거야 아저씨가 안 해본다 그러면 말도 안 되는 미신을 믿는 사람들이 대가리를 다 깨 부서줘야겠다 이거 안 되겠다 이거 보고 안 보고 어딨어요 뜨면 뜨는 거고 안 뜨면 안 뜨는 거지 야 이렇게 마우스 살짝 올렸다고 해서 얘가 옵션이 아유 깜짝이야 하면서 어? 도망가겠냐고 말도 안 돼서 맨날 원기형 왜 외치나요 변화 없네 원기형도 원기형을 외쳐요 자 그러면 알겠어 안 본다 그럼 미리 보기 자 그러면 다른 미신 또 할 거 있나요? 형 만지면서 올리면 잘 텐데요 아 안 되는 또 또 또 억까한다 또 지금 추업이랑 위참 또 뽑았는데 또 억까해 그냥 어? 자 공전형 바로 그냥 뽑도록 하겠습니다 마르토슈 커트하고 한 바퀴가 안 돌아요 본전님이 아 본전이 한 바퀴 이거 왜 안 돌죠 이거? 야 나오면 우리 스탑해야 될지도 그게 행복한 걸지도 놀다 보니까 돌리겠습니다 아잇 데미지 데미지 올 스태디 넌 뭐야 이 자식아 마력 안 돼 뭐냐 알파누에 그러니까 눈 감고 오 야 이거를 그냥 갑시다 예? 요거로 가자 그러면 나머지를 윗잠을 보보공 한번 블랙큐브로 가볼까요? 보보공 가십니까? 오케이 보보공 가자 블랙큐브로 일단 두 세트 자 갑니다 요즘엔 보보공 나오면은 그냥 바로 가져가면 내 옵션이 이제 20자리가 안 나와서 라 뜨는 말이야 어? 떴을 때 이제 맨 위줄에 40 뜨고 두 번째 줄 20 뜨고 마지막에 막 부퍼 뜨고 하면은 눈물 났지 야 요즘에는 봐봐 이게 그냥 맨 위줄 뜨면은 응 안녕 난 40 하면서 나오고 40 30 기본이야 그냥 보공공을 보보공으로 바꾸는 작업까지만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머지 이제 4세트 어? 레드큐브를 밀자고 형님? 어 잠깐만 사버렸는데요? 철회 처리가 안 되네? 불큐로 오케이 불큐로 갑시다 불큐로 갑시다 아이 논란이 아니라 아니 블랙큐브로 하신다고 해서 이게 했었는데 이게 실시간 커뮤니케이션이 제가 안 됐네요 예 아 지금 남아있는 금액이 20만원인데 형님 20만원에 보공공도 안 나오면 어떻게 해요? 추가 충전할 거 아니면 불큐가 맞지 안 나온다는 마인드를 갖고 있네 12 12 12 와 이거 40? 40 설마?? 솔직히 불퀴라 이탈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자 여러분들 먼저 보겠습니다! 3 2 1 40, 39보다 좋아요 스위람보내었다 야 수공차이가 300만 이게 해방이지 소울도 위로시드 있는데 한번 던져보고 오케이 오케이 간다 아 아 방북 자 근데 여러분들 요게 끝이 아닙니다 본캐님이 이제 위돈캐린과 위진라가 있다고 왔는데요 본캐 아 위돈캐린 오우 나중에 위메그 한번 쓰고요 쇽 박물치버자 지금이야 와 공산파 마무리 이거지 해방표는 저에게 밝혀주십시오 좋았습니다 자 근데 진짜 본조님 그냥 행복사 그 자체 국행 이렇게 또 한번 해방하신 시청자분을 이렇게 또 모셔봤는데요 아 야무지 이렇게 또 해방하시고 추업 2초 보공 데미지 그리고 윗잠 12,35,30에 AD 플러스 알파까지 21포에이 플러스 알파까지 하고 위돈캐린 03번까지 마무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오케이 이번 해방대리 교부 너무 성공적으로 마쳤고요 저는 또 다음에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본조님 너무 축하드리고요 이만 요빠 자 오늘 해방국이 대리하시는 거보면 해방국이 해방국이 맡기고 싶다가도 저번 미라클 때 매니저님꺼 보고 오면 흠 아잇! 무슨 이게 그.. 그 어까에요 어까.. 어? 내 큐를 쌓고 했지만 수신가플 큐를 사서 옵션을 띄우는 033퍼 앰블론 아웃 소울 러딩으로 038을 띄우는 오늘도 만지고 싶습니다 T-O-A-T-T-U-C-K 의심하지 말라니까? 의심 좀 하지 마세요 여러분 아 진짜..